이번 플레이오프에 임하는 선수들의 각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틈없는 수비, 어제 시상식에서도 최우수 수비상을 받았죠? 인천전자랜드 박찬희 선수, 플레이오프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순위는 6위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 올해는 상대적으로 어느 팀이 강하고 어느 팀이 약하고 갭이 되게 적다고 생각합니다. 플레이오프에서 그날 그 시합에서 누가 집중을 먼저 하느냐 싸움인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는 꼭 첫 챔프전 진출하겠습니다. 챔프전 진출에 대한 각오를 밝힌 박찬희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입니다. 라이온킹, KGCN304, 오세근 선수의 각오도 들어보겠습니다. 6강 플레이오프 진출한 만큼 첫 경기부터 치열하게 경기를 해서 첫 경기 기분 좋은 승리를 하게 된다면 4강 진출, 챔프전 진출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꼭 챔프전 진출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즌 챔피언이니만큼 올 시즌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섯 손가락에 반지는 모두 끼워진 선수입니다. 여섯 번째 추가 반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양동근 선수의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플레이오프라는 축제는 항상 할 때마다 기분이 좋고 또 긴장감도 있고 항상 할 때마다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올 플레이오프도 좀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 전 경기에 출장하면서 KCC 상승세 힘을 보탠 선수죠. 하승진 선수의 각오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3위로 올라가게 돼가지고 6강부터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설레고 기쁩니다. 경기 경험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전 또 운명만을 믿습니다. 모든 건 다 운명에 어차피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잊지 않을 거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운명으로 저희 팀에 승패가 결정될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아, 그 운명이 어디로 향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농구팬분들이 이 선수 복귀를 참 기다렸을 것 같아요. 서울러스 K나이츠 김선영 선수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그래도 마지막 6라운드에서 저희가 6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세를 이어서 플레이오프에서도 SK의 폭발력이 무엇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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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